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철입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장이 출범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중앙정치 무대를 주름 잡던 50대 젊은 도지사에 대한 동인들의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주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모시고 제주의 현안을 짚어보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 모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토론 시간을 잡기도 어렵던데 보통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자는 거는 뭐 11시나 12시나 뭐 그쯤 될 것 같고요 일어나는 거는 한 5시 반 전후에서 하루 일정이 한 뭐 10개 넘을 텐데 바쁘신 일과 가운데도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일 최근에 하는 일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잘 못하고 있고요 요즘은 그동안 만나 뵈야 되는데 못 만났던 분들 좀 밀린 숙지하는 기분으로 가급적 좀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쏜살 같다라는 표현 맞을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도 아마 절실히 느끼고 계실 텐데 취임 인연 소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과거에 오랜 제주도의 정치 상황을 이제는 좀 바꾸라라는 그런 기대와 주문을 많이 주셨죠 아마 미흡한 게 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갈 길도 먼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나름대로는 사심 없이 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안 나온 것은 나름대로 준비와 과정을 밟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절반점을 넘으면서 저도 고칠 건 좀 고치고 좀 그 초심도 새롭게 다져서 남은 후반기 동안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쉬웠던 점 가장 뭔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노형동의 56층짜리 중국 투자 드릴터와 건축허가까지 이미 다 나간 상태에서 제가 취임을 했는데 중국 투자자와 여러 차례 단판을 하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38층으로 낮추고 1층을 전부 교통용도로 내놓도록 해서 아마 제주의 투자와 환경을 보존하는 데 방향을 틀고 막아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들을 위해서 제동을 거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부분이 가장 의미도 컸고 두고두고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스타가 됐죠 제주도 지사 때문에 제주도에 투자 못하겠다 이런 오해를 많이 샀는데 지금은 많이 풀렸습니다만 그게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을 많이 아는 지사 가운데 하나인데 중국을 많이 아는 정치인 가운데 하나인데 좋습니다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워서 더 큰 제주를 만들겠다 원 지사께서 2년 전에 관덕정 광장에서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어느 정도나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제가 백지상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과거에서 물려받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거의 잘된 점들은 제가 그 덕을 보고 더 발전시키고 있는 거고요 과거의 그때의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금까지 좀 어두운 그림자가 오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설거지하느라고 뒤치다거리 하는데 급급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이제 좀 정리가 돼 나가고 있고요 미래에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릇을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대중교통이나 주차난 이런 걸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을 좀 잡기 위한 이런 우리 사회의 기본을 잡기 위한 이런 것들하고 현재 아주 열심히 분투를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위에서 제주도를 정말 도민이 행복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모두 어떤 고품격의 힐링의 섬이 될 수 있는 제주다움의 어떤 가치와 매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야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현안을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가격 요즘 뭐 도민 몇 명만 모이면 입에 오르내리는 게 부동산 가격입니다 하루 자고 나면 집값 땅값이 오른다는 얘기인데 또 볼멘 소리 좋은 소리도 있습니다 저도 뭐 가끔 가다가 배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만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을 안 잡는 건가 못 잡는 건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인구가 늘어나는 실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제주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 내지는 거의 실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땅 자체가 한정판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서울의 기획부동산들이 여기 와서 호가를 올리면서 아니면 외국 자본들이 그래서 시가의 3배, 5배 이렇게 하면서 사직에 들어가는 이런 투기 수요가 지금 섞여 있는 게 문제인데요 제가 판단하는 바에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나 유관기관들이라면 지난 한 2년 정도는 투기 수요에 의해 가지고 값이 거품이 좀 많이 끼었고요 투기에 의한 가격 상승은 거의 지금 뭐랄까요 꼭대기를 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부동산 값이 실제 경제의 성장보다 동떨어져 가지고 거품이 끼어서 오르게 되면 우선 젊은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의 집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을 하게 되고요 서민들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기업들도 비용이 너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주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주를 못 해오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값이 오르는 게 당장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주도 전체가 큰 피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도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 과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참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사실은 성공을 잘 못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농지를 투기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지 환수하는 조치를 이미 1년 반 전에 했었고요 그 다음 토지 거래 허가제라든지 아니면 투기에 대한 단속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공급을 해줘야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가지고 실수요가 있는 주택이라든가 택지 또는 산업용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택지나 산업용지를 개발하면서 공급해서 실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히 그리고 대대적으로 공급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은 괜찮습니다만 서민들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 쓰셔야 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총 한 10만 호 정도를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중에 한 7만 호 정도는 민간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거고요 한 3만 호 정도를 저희들이 공공에서 짓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지어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어려운 또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대상에다가 맞춤형으로 공급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서민계층은 물론이고 신혼부부 우리 1년에 보니까 신혼부부가 한 3천 쌍 조금 넘게 결혼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부를 저희가 행복주택의 보증금이 되든지 아니면 융자를 받았을 때 어떤 그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내 집 마련에 따른 부담을 젊은 층 신혼부부에게 파격적으로 좀 줄여주고 또 애를 출산하게 되면 또 이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해서 제주는 과거에 수도권이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서 국민들이 아무리 벌어도 못 쫓아가는 이런 것들이 제주에서는 벌어지지 않게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들을 지금 거의 다 마련을 했고요 지금 마련을 했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거품을 빼고 투기를 차단하겠다 이런 방편 중에 하나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분양가 상한제, 전매 행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주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안목의 주거복지정책, 부동산 대책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이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작년 연말에 큰 틀의 윤곽은 발표를 했고요 또 그것을 우리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국토부라든지 아니면 LH, 토지공사라든지 이렇게 우리 제주개발공사 이렇게 사자가 노력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다시 아주 구체화된 주택공급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몇 호를 공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융자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지원 이런 것들이 어떤 조건으로 가고 그게 신혼부부용이다 또는 사회적 약자, 서민층이다, 대학생 상대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마련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발표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와 뭐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공급할 생각입니다 특별법 개정안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전매 행위 제한 그것은 어차피 국회에서 아마 논란이 많이 될 텐데요 제주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논란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는 아무튼 제주는 부동산 투기의 희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통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한 10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버틸 자신 있으신가요? 10시간이 아니라 열흘이라도 설득을 해야죠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지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 지역 주민들과 일부 단체들이 반발해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는데 큰 얼개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게 도민들께서 아시다시피 기존의 시가지가 있는 동지역은 이미 다 하수관로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수관로도 다 기반시설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읍면동으로 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도 이란, 이한, 산만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거 선을 긋기보다는 우리가 공론화를 붙여서 거기에서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최소한의 선을 확인을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하자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공청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는 조금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수렴을 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안거래, 밖거래, 자녀들한테 밖거래 집을 하나 지워주는지 아니면 은퇴해가지고 시골에 갖고 있던 땅에다가 2층 거주용 가정집을 짓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인정화시설을 갖춰주면 배출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하수도법에 의하면 배출량이 2톤 이하면 이 부분은 특례를 줄 수 있도록 전국적인 법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었던 건데 저희들이 주로 겨냥했던 것은 소위 타운하우스다 그래가지고 20가구 이런 것들을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 장사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더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장단협의회에서 요청한 것은 2층집, 연면적 한 100평방미터니까 한 33평 이 정도까지는 정화시설로 할 수 있게 좀 하고 그 이상은 하수관에 연결이 안 되면 못 짓게 해도 좋다 그래서 차단하겠다 대체로 그 언저리에서 뭔가 합의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지상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이게 뭐 딱 맞춰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더 세게 인구가 늘고 해외 자본 투자도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개발, 무분변한 주택건설, 환경파괴와 훼손 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께서 말씀하시면 제주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도정의 방침이 청정과 공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원지사께서 생각하시는 개발과 보존의 적정선 어느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우선 지킬 것을 확실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지켜야 될 것은 제가 2014년 7월 31일 날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 투자에 대한 관리 방침에서도 발표했던 것처럼 한라산, 오름, 여러 가지 문화재 또는 자연 보존이 필요한 곶자월이라든지 이런 녹지지역, 해안선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농지들이 지금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농지를 사놓고는 농촌, 휴양, 펜선인이 온갖 명목으로 평면 확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집들이 들어서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거기가 거기인 이런 걸로 대해선 안 된다 우리가 세계 자연유산의 모습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평화로와 살록도로 이상은 원칙적으로 앞으로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후로 개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오름, 그 다음 송악산 같은 어떤 경관지구 그 다음 이미 해안도로 위에서 많이 망가져 있지만 해안선으로부터의 50m 내지는 200m 정도의 그런 해안과 접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많이 망가졌죠 근데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도시에서도 서로 전원주택이니 타운하우스니 하면서 점점 막 옆으로 퍼져 놓고는 거기다가 도로 뚫어 달라 학교 놓아 달라 이게 안 된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그 유원지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사께서도 국회에서 10시간 넘게 대기하시면서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요 예래휴양용 주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고 소송에 따른 국부 유출을 막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그렇지만 유원지의 공공성 그 다음에 개발사업자의 입맛에 맞게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개정됐다고 하지만 해법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어떻게 정상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국회에서 유원지법을 저희들이 특례를 개정 굳이 고친 것은요 그걸 안 고치면 소송에서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법 때문에 투자를 못하게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위험을 줄여놓자 법 때문에 투자가 안 된 게 아니다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현재 2호 유원지라든지 다른 곳들의 무수천이라든지 이런 곳 유원지가 적용이 돼서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원지를 적용해서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 적용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관광단지법을 적용해서 청수가 낮으면 낮은 대로 또 공공시설을 의무부담을 많이 해야 되면 해야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굳이 특혜를 줘야 될 이유가 없죠 지금 유원지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개발 투자로 걸려있는 한 20여 개의 사업 중에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새로 시작하거나 절차를 새롭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이제 오라 관광지구 계속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마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해버린 다음에 새롭게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새롭게 시작이 된 거지 사실 오라 관광지도 저게 옛날 선문화 축제할 때 그때부터 돼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원희룡 지사가 온 다음에 새로운 투자가 전혀 유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설거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은 약간 호흡 조절 속도 조절 그리고 당장의 투자 유치가 조금 숨고르기를 하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땅을 골라놓고 제주다움과 원칙을 세운 다음에 가야지 이게 투자 유치 내지는 실적 위주로 가다가는 정말 후손 대대에 저희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가운데 하나가 예래휴양령 주거단지가 정상화될까 관심이 있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실마리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꼬여있는 문제에 오랫동안 쌓인 문제가 어떻게 한 방에 해결되겠습니까 현재는 소송에서 그래도 가장 불리하지 않은 상태를 통해서 이걸 해소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개발 계획을 갖고 할지 이 부분이 그 다음 단계의 문제인 거죠 넘어와야 될 선이 많다 그렇습니다 지금 불부터 꺼놓고 그 다음 새 집을 어떻게 지을까를 해야 되죠 불타는데 지금 집 지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아까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라관광단지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살록도로 바로 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개발된다고 계속 가다가 지금 막 사업자들끼리도 막 복잡하고 그렇게 됐는데 일단 과거에 얽히고 석힌 거는 전부 취소시켜버렸고 새롭게 신청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관이 주변과 조화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폐수배출하는 거 상수도 그 다음 공공 시설들의 비율 그 다음 일자리 창출 그 다음 우리 제주도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상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그나마 제주도의 지역경제와 가장 잘 조화를 이룩고 공공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절차와 협상을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어럽 상가리 관광단지나 차이나 비욘드 힐 이런 잣대를 들이대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말씀하신 상가리나 차이나 비욘드 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평화로 위쪽 한라산 쪽이잖아요 가이드라인에 파악된다 물론 평화로우나 살록도로가 무슨 의미냐 그러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선을 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걸 원칙으로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 윗부분을 절대적으로 막는 만큼 그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 관리 방침이 맞는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어떤 관리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투자가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제주와 중국의 관계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들도 관광객이고 투자자일 뿐인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제주도를 다 집어삼키고 중산간 훼손의 주범인 걸로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면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도정 출범 이후에 투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신뢰성이 없다 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 투자가 막힐 수 있다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외국 자본과 제주도가 그리고 제주도민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저는 중국 자본 자체가 문제라고는 안 봅니다 대신 지금까지 들어왔던 중국 투자의 일부분은 분양형 숙박시설을 지어서 이거를 팔고 끝나는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주도 지역 경제에 지속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도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도가 너무 낮고요 그래서 도민 일자리 창출과 우리 도민 소득 그리고 지역 경제의 기여도가 떨어지는 투자는 그걸 우리가 억지로 받아야 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주권은 우리가 강력히 행사하겠다 그래서 중국에다가 선언도 했고 중국 찾아가서도 중국의 투자가들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들한테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중국의 경제 성장도 친환경적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제주는 중국의 자연환경 이상의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이다 이것을 지켜야만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도 만족할 수 있고 제주도에 오는 투자도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그리고 고로 제주도를 세계 어디에 나가서 부동산 사서 개발하고 팔아치우는 이러한 거래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제주도에 제주의 청정 자연과 조화되는 장기적인 악목에서의 투자 그리고 제주도민들에게 환영받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래야 앞으로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의 국제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상과도 걸맞는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일단 받아들이긴 하는데요 중국의 환구 시보니 신화산이 해가지고 원희룡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가면극하는 있잖아요 변검 제주도 지사의 변검쇼 그리고 제주도 이러고도 투자를 하라는 거냐 이런 식의 제주도 원희룡 지사는 중국 투자를 막고 있다 그리고 도지사가 바뀌었니까 정책이 다 바뀌었다 이런 비난 기사가 수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국에 여러 차례 찾아가면서 또는 중국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이 올 때마다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마지못해 이해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토론과 설득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투자자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의 장기적인 보존과 개발에 더 무게를 두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중국 자본 투자도 중요합니다만 카지노 역시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8개 외국인 카지노가 있는데 신화역사공원의 리조트월드 제주 드림타워 이런 데들이 다 이제는 대놓고 카지노를 하겠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조건 내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카지노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제대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관광호텔들에다가 올림픽 할 때 내주고 정권 바뀌면 내주고 아니면 관광객, 일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대만 관광객이 몰려오면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돈 외에 벌써 8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8개가 다 영세하고 어떻게 보면 국제적 수준에서 보면 고객이 돈을 따면 돈을 잘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최소한의 규칙도 안 지키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제주의 이미지까지도 깎아먹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국제적인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카지노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국제적인 수준의 규칙을 철저히 지키려면 너무 영세하면 사실은 자기네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제가 무슨 전문가라고 이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전문가들과 우리 사회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카지노 감독위원회, 감독기구를 만들고 또 여기에서 전산 전문가, 카지노 전문가들이 실제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들을 실시간으로 감시감독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제대로 제주도에 세금이나 기금으로 내도록 하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체제가 정비되면 그때 사회적인 공감대에서 판단을 하자 그게 될 때까지는 기존에 있는 8개 관리하기도 버겁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그런 확신이 들기 전에는 그리고 그런 도민의 공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내가 일방적으로 신규 허가 내주는 건 안 한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8개 있는 카지노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규모를 키우고 그다음에 선진화를 하는데 일단 역점을 두시겠다 그때까지는 신규 허가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와 함께 영리병원도 논란거리인데요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진다 반면에 의료관광을 활성화해야 된다 양측 입장이 아직도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은 녹지그룹에서 지금 내년 3월을 아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의 케어타운에 47상 병상 규모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허가권자는 제주도 지사인데 이르긴 합니다만 어떻게 판단할 생각이신가요 외국인 투자병원인데요 제주특별법에 외국인 투자병원은 요건을 갖추면 제주도 지사는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도록? 그럼요 그래서 1차적인 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거기에서 하는 병원 운영 계획이 한국의 의료법에 혹시 저촉되지는 않는가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아니면 우리가 한국에서 일반 병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상한 걸 도입해가지고 손님들을 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 그리고 이게 혹시 외국인 투자라 그러면서 한국의 병원들이 외국인을 그냥 이용해서 변칙 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한 다음에 이게 외국인 투자로서 외국인들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고급 의료관광에 기여하는 거면 실험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녹지그룹 같은 경우는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이 이름이 헬스케어타운인 게 헬스케어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거기에 단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헬스케어의 핵심이 병원이거든요 외국 투자자가 와서 병원을 운영하는 걸 전제로 그 단지를 만들어놨는데 병원을 못하게 하면 헬스케어 다체를 전체를 취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내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의료비가 폭등을 한다 등등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감독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규모도 최소로 줄이자 그래서 47병상으로 간 거고요 현재 녹지 측의 운영 계획을 저희가 파악하는 바에 의하면 녹지그룹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호텔 협력 회사들의 임원들의 건강 진단하는 것만 해도 47병상으로 부족하대요 그런데 워낙 여기에서 여론의 걱정이 많으니까 아무튼 그 규모에서 해보고 그게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국의 의료체계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는 어떤 하나의 확인 기간을 거쳐서 하자 이제 이런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희룡 도정처럼 오늘 토론도 쉼없이 지금 달려온 것 같습니다 물 한 잔 드시면서 잠깐 숨을 돌리시죠 그러면 제주 지역 현안 대신에 정치적인 문제를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원 지사께서는 도정 책임자이시면서 차기 대권 주사군에 속해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어떤 걸 얻으셨습니까 특히 우리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물론 개파싸움 공찬 이것 때문에 지지층까지 등 돌린 게 좀 있었고요 그거는 정치 문제라고 한다면 전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젊은이들이 일자리 그리고 내 집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을 못 갖고 있고 그 다음 집이라도 한 채 물려받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도 하나도 물려받지 않고는 어떤 중산층으로서의 꿈을 꿀 수 없는 이런 절망 그리고 이런 분노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해법은 일단 나중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들여다보고 노력도 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낙제 점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집권 여당이 큰 반성과 탈바꿈의 변화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민심의 더 큰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난 제주 포럼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레이스에 불을 지폈는데 요즘 남경필 경기도지사하고 원희룡 지사께서 아주 주목받지 않고 있습니까 주목받고 있는데 50대 기술원 조기등판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분은 나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2018년까지 제주도민이 뽑은 제주도지사입니다 뽑아준 제주도민의 승낙 없이 어떻게 일을 하다가 중간에 자기 볼일 법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임기에 충실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 자세에 흔들림이 없을 거고요 그런데 도지사라는 것은 행정가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중앙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도정수행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의 업무 수행과 본분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제가 소속한 새누리당의 어떤 변화에 보다 나은 모습을 위해서 저에게 오는 어떤 입장의 표명이라든지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도지사의 직무와 조화될 수가 있는 한도 내에서라면 그런 시대의 요구에 대해서 외면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어디까지가 과연 넘지 말아야 될 선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대한 신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도민들이 바란다고 해도 나가시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도민들이 바란다면 나가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지금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을 가정해놓고 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다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희룡 지사께서는 국가 경영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 제주 포럼 기간에 그러면 이건 당장은 아니어도 앞으로 대선 도전의 꿈이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본인이 내가 대통령해야 되겠다라는 것만이 국가 경영은 아닌 거거든요 저는 특히 우리 세대의 국가 경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정치 그리고 이전의 국가가 해내던 일 이전의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주던 그런 역할과 어떤 다른 과제들이 우리 세대의 정치, 우리 세대의 국가의 역할로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게 제주 도정에 전맥되는 부분들은 실험도 해보고 과감히 도전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열매와 성과들을 우리 제주 도민들부터 어떤 삶의 질 또는 제주의 희망을 만드는 데 써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정무라인이 일관 사표를 냈고 이번에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에 고경실 제주도국의 사무처장 이증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내장하지 않았습니까? 보정 운영을 조금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무 보좌진들이 정리가 되는 것은 어차피 설사 잘하고 있었더라도 중간 반환점쯤 오면 혹시 미흡한 점이 뭔가 그리고 사실 정무직이라는 게 1년만 해도요 온갖 관계와 그 상황들에 온갖 화사들을 맞아가지고 거의 고슴도치가 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분위기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의 상식이기도 하죠 근데 총선 결과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더 쓸쓸하고 아픈 건 있었을 텐데 어차피 우리가 있는 것은 개개인이 자리를 오래오래 지키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제주도의 역사적인 어떤 요청에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거고요 그것은 앞으로 공직의 개편 공기업의 개편 아니면 우리 제주도 전체 사회에서의 도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조치들을 과감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도지사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시장으로 지명한 우리 고경실 이중환 두 분은 일단 오랜 공직자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일에 대한 능력은 충분히 검증된 분이고요 우리 고경실 내정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와 일을 끌고 나가는 이런 추진력이 더 돋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이중환 국장 같은 경우에는 비록 50대를 갓 들어선 이제 젊은 피입니다만 젊은 나이에 비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한 건 그겁니다 우리는 그 관료들 공무원들의 그 캐캐 묵은 틀에 박힌 사고를 벗어나는 걸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중심 그 다음 대화 행정 그 다음 뭐 일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소극 행정이 아니라 적극 행정 그리고 후반기에는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는 것을 도민들이 원희룡 지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한 방향성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가장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을 뽑은 겁니다 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분을 뽑으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농담입니다 청문회는 참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원희룡 도장하면 협치라는 단어를 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협치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협치를 포기하신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협치라는 게 그 정치 세력끼리 협력한다는 의미도 있고 민관이 민의 어떤 주도성을 더 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내걸었던 거는 민의 주도성을 더 확보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했던 건데 이게 정치 세력끼리 뭐 이렇게 처음에 좀 시행착오 그리고 특히 의회와의 충돌을 겪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의 본뜻과는 달리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써버리다 보니까 이게 좀 뒤죽박죽이 된 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협치방식에서 될 수 있는 분야부터 실질적인 성과 그리고 실질적인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하는 방식을 만들면서 이제는 행동과 결과로 말을 하자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원도심을 살리는 문제라든지 문화정책들을 펴나가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한라산 입장료를 받을 건지 말 건지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등에서 협치방식에 의해서 정책도 미리 결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또는 그 조직을 만들고 일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협치의 시도와 협치를 발전시키는 것은 제 임기 내내 그리고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저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협치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이제는 불려파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미 그 행정이라든가 생활에 스며들어가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가장 이제 전반기 도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그 의회와의 충돌로 대표되는 우리 도민사회에 어떻게 보면 저도 적응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 도민사회도 저한테 좀 적응이 덜 돼 있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그냥 신혼 때 결혼을 했는데 생활습관이 달라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것처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야 어떻게 좀 그냥 어머니 품같이 더 많이 주고 더 좀 두둑하게 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원칙을 내세우냐 왜 이렇게 싸움이 많냐 이런 부분에서 도민사회에서 불편했던 것을 저는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같은 개혁과 같은 원칙을 관찰을 하더라도 좀 더 대화도 많이 하고 좀 더 사람들의 어떤 참여를 많이 시키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도 약간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제주가 아주 핫합니다 관광객도 늘고 인구도 늘고 제주에 대한 관심도 늘고 좋은 점도 있기도 하지만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교통문제인데요 뭐 자동차 증가율이 엄청나서 제주시내 지금 주요도로 차량적이 심합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공항 주변도로는 더 심합니다 제주의 교통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이번 7월달부터 내년 7월달까지 본격적인 우리 공론화와 어떤 관련 당사들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 7월부터는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실제 현실로 실현을 시킬 겁니다 큰 틀은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버스들이 다니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로에서 저기 대학로 앞까지는 같은 노선을 뭐 수십 개의 버스가 가고 어떤 노선은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에서 한라대까지 가려면 예를 들어서 버스 하나 타면 한 1시간?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렇죠 이런 대중교통이 없는 데도 많고 너무 불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한 집에 두세 석대 이런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구 65만의 제주도에 차가 등록 자동차가 40만 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간선 지선 체계 그러니까 먼 거리는 버스로 직통으로 웬만한 거리는 다 30분 내로 가도록 하고 그다음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버스들에 의해서 갈아타는 시스템 그래서 대규모 환승센터들에 의해서 이걸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다음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막히는 제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사라봉에서 저기 노영동까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중교통 전용차선 버스라든지 택시가 전용으로 다니는 이런 노선도 도입을 하고 그다음 주요 도로 지금 한 6차선 정도도 저희들은 일방통행을 많이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차가 한 방향으로 쭉쭉 빠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신호대기 했다가 방향을 틀고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키면서 지금보다는 도로교통 흐름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지금 특히 지금 제주공항에서 노형동 또 제주공항에서 우리 관덕정이나 제주항까지 오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외길에다가 너무 길도 좋고 하는데 신교통수단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2공항 문제를 또 짚어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비행기 많이 타시죠 아휴 너무 많이 타죠 비행기가 좀 연착되거나 아니면 되돌아가서 낭패를 보거나 좀 곤란을 겪으시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 건설 그 다음에 현공항 확충에 대한 염원이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제2공항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에 입지가 선정이 됐고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5년인 완공 시기를 2년 정도 앞당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올해 실설계 사업비 내년 올해 사업비죠 실설계 사업비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조 원이 넘는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2년 앞당기는 게 가능할까요 특히 오늘 영남권에서 김해공항 확장하는 것도 사업비가 4조 원 되는데 이것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공사비 4조 원은 지난번에 우리 입지 발표는 우리 대통령까지의 재가를 다 거쳐서 발표를 한 거고요 지금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이 공항을 지었을 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승객의 효과 여기서 화물의 효과 이거에 따른 관광의 파급 효과 이게 어떤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터미널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이게 과연 금액이 맞는 이거를 세세하게 따지는 거거든요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확정되는 금액은 일단 원칙적으로 국비로 사실상 확정되는 셈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더 붙여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어떤 이 시설 투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 공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공항공사라도 우리가 지분을 갖고 들어가겠다 할 때는 투자를 해야죠 투자 안 해놓고 지분 내놔라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재원은 중앙정부가 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주도 도민사회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마련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자체 조달하는 금액이 많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우리가 그 공항에 대해서 공항공사라든지 그와 연결된 어떤 일자리라든지 주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자본과 도민일자리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많은 재원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정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원래는 6개월 걸리는데 지금 워낙 복잡하니까 1년으로 한 건 우리는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거고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어디서 줄이느냐 하면 설계에 한 2년 그 다음 2년 내지 3년 그 다음 공사에 역시 한 3년 내지 한 4년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방식에 따라서는 이것을 겹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예를 들어서 턴키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소위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기술 그리고 이것들을 프로젝트를 진도 관리하는 기술들이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원희룡 지사가 그때 지사 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내가 2년 앞당기고 아니면 말고 라고 한 게 아니고 국토부와 제주도가 모든 걸 검토해 보니까 2년 정도는 충분히 당길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역량이 모아져야 할 텐데요 근데 지금 성산업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합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 성산업 주민들은 우선 입지 선정 자체가 혹시 흑막이 없나 이런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이 의문을 투명하게 풀어줘야 되겠죠 이제 국회에서도 그 용역 다 들여다보고요 그건 얼마든지 그건 거쳐야죠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역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팀이 또 다 들여다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의 결과에 대한 것도 우리 주민들이 다시 한 번 평가해보고 이게 국직사업으로서 진행이 일단은 그걸 원천 봉쇄 반대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책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피해와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간다면 얼마든지 방안이 나오고 그 원칙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대토 그리고 살집의 마련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공항으로 인해서 생기는 앞으로의 제주도 전체에 오는 어떤 발전의 이익 이 부분들의 일정 부분이 지역 발전과 주민들 그리고 제주도 도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단 하나 좀 마음이 조금 이제 조바심이 나는 것은 국토부에서 공항 계획을 확정해버린 다음에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짜게 되면 너무 이게 제약이 많은 거예요 국토부에서 공항에 대한 기본 계획을 짜기 전에 우리는 우리대로 제주도 차원의 주변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 공항에 대해서 제주도는 어떤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방안을 도민들의 합의 속에서 갖고서 국토부 보고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항 계획도 이런 걸 반영해 주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반대하다가 우리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리면 정말 국토부가 공항을 만들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소음 피해 대책 정도밖에 못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제주도민들이 손해를 보고 우리 후손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어차피 지금 지역 주민들께서는 우선 예타 나오면 그때 얘기하자 이런 면이 좀 많으시니까 뭐 그전에라도 궁금한 것은 우선 충분히 설명하면서 대화를 하겠고요 예타가 나오면 제주도 차원의 본격적인 대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상께서는 제2공항과 함께 제주 신항만 그리고 강정 크루즈항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꼽지 않았습니까 신항만도 예정적으로 잘 추진되겠습니까 제주 신항만은 국가항만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그런 정도의 항만을 지을 때 국가가 자기 사업으로 인정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세부적인 설계는 한참 뒤에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할 것은 탑동에 외방파제 쌓는 거 그 다음 지금 기존에 우리 신항만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어수선한 이런 구역들을 좀 정리하는 거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주민군 복합한 가운데 해군기지는 완공이 됐고 지금 크루즈항은 내년 7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해군에서 거액의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원희동 지사께서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라고 해군에 건의를 했는데 공허한 메아리 같습니다 현재로는 메아리로만 돌아오고 있는데요 어차피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그 강정마을에서도 현재 그 저 크루즈항 터미널 진입로 공사 부분에 지금 시설물들이 있는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마을에 뭐 군복 착용 군인 뭐 마을 출입 금지 뭐 이런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 또 그 다음 해군기지 정문에서 또 그 상시 반대 운동가들이 또 거기 장병들을 상대로 뭐 사퇴질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해소가 되게 되면 해군도 구상권 철회를 할 최소한의 어떤 명분 내지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 제주도가 노력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구상권 부분에 있어서는 뭐 논의가 진정이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왜 구상권 청구가 안 맞는지 그 도록용 100일 단식해서 1조 5천억 손해를 봤을 때도 단 이론도 청구를 안 해놓고 왜 강정에만 청구를 하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총림이라든지 아니면 해군 쪽에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아주 강력한 얘기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 조치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몇 단계를 거치다 보면 아마 그런 풀릴 날이 올 거고요 또 그걸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진상조사를 통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내용인데 이 부분이 약간 미진한 것 같습니다 갈등은 갈등대로 그대로 있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 아픈 마음도 여전하고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 이 문제는 앞으로 후반기에 좀 짐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진상조사를 얘기했던 것은 그러니까 해군 당국에 대해서도 해군이 갖고 있는 자료라든가 해군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될 부분까지도 포함한 의미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뜻하는 거죠 그걸 하다 보면 사실 제주도전과 해군이 충돌할 수도 있는 그것을 할 테니까 해군기지가 완공되기 전에 마을에서 참여를 해라 그런데 관사가 조건으로 붙고 이러다가 해군기지가 다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설사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군하고 정면 충돌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제2공항이든 모든 정부가 우리가 정부의 협력을 받고 진행해야 되는 제주도의 백년 대개들이 불필요한 타격들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도의회가 하든지 국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명예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또 다른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협조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진상조사를 왜 안 하냐고 막 이제 압박이 되는 상황에서 때가 늦었다 이렇게 입장이 충돌하는 것처럼 비쳤는데요 지금이라도 우리 강정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그리고 해군기지 입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주민들이 가슴에 맺혀있는 이런 점들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협조를 할 생각이고요 그런 방향에서 우리 주민이라든지 마을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논의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주 지역에서 감귤 문제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 예상량이 지금 한 61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한 10만 톤 정도 많은데 벌써부터 농민들이 걱정입니다 제값을 받아야 하는데 애써 지은 농산물 감귤 어떻게 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감귤 조수익이 노지감귤 같은 경우는 한 3,500억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3년 봤을 때 가장 값을 못 받았죠 작년에는 날씨 때문에 품질도 안 좋았고요 솔직히 경매시장에서 청가시장에서 그냥 팔리지도 않고 반품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지금 열매가 워낙 많이 달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이게 값이 안 좋아서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림, 농축산 부서에서도 정말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61만 톤 물론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너무 많다 우리 스스로가 그냥 홍수출하를 하면서 가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정량 그래서 적정량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아도 50만 톤 내지는 그 밑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청귤, 풋귤 상태에서 우선 만 톤부터 수매를 하자 그다음 적과 최대한 하고 그다음 실제로 수확 시기에는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무튼 우리 유통 단계 내보내면서 홍수출하 그리고 출하량 어떤 과잉,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우리가 조심조심 다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 여름에서부터 그 정말 얼음 위를 걷듯이 하나하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토론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올해로 특별자치도 출범한 지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 실현을 위해서 많이 애써왔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아주 낮고 평가도 조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어떻게 좀 더 낮게 할 것인가가 사실 정치와 행정의 존재 이유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도민들은 삶의 질이 과거에 여유롭고 사실은 자연이 깨끗하던 그 시절에 비해서 지금 차도 밀리고 부동산 값은 오르고 그 다음 사람들은 북적대고 뭔가 좀 쫓기는 느낌이 들고 이러면서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압박 내지는 괴로움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쾌적하면서도 도민들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갈 것인가 부동산 값 잡아야 되고요 집값 걱정 안 하게 해야 되고요 감귤값 안정되게 해야 되고요 등등등 그리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어요 노후 대체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게 꼭 제주 특별자치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전체를 보세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제주도를 지금 굉장히 부러워하고 제주도의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에 대해서 다른 시도들은 그 권한을 자기네들한테도 달라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만족은 없는 것이고 야 다른 데 비해서는 낫잖아 왜 불만이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미흡한 것을 보완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성장 통해 과정에서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어떤 불안의 문제 그리고 제주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금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거를 망가뜨릴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어떤 걱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그런 방향을 잡고 그런 의미에서 제주다움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거겠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기사께서 꿈꾸는 제주의 미래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선 관광객의 행복 이전에 도민이 행복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성장의 기회들이 많이 오는데 외지에서 와서 아이디어와 어떤 절박함과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상권이든지 투자 기회든지 일자리든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먼저 기회를 갖는 것들이 아니라 제주를 지켜오고 또 제주의 뿌리박은 우리 제주 도민들이 주인이 되고 주도권을 지고 그 기회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주인으로서의 자세도 필요하고 역량의 어떤 개발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연과 문화를 통한 제주의 성장을 제주 도민의 행복과 주도권으로 가져오려면 제주의 사람을 키우는 그리고 사람의 의식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주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행복한 제주 더불어 잘 사는 제주 세계 속에 더 큰 제주 아마도 원희룡 지사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변화의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민 모두의 애정어린 질책과 충고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원희룡 지사와의 특별 대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